혼자만 초대받지 못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나는! 믿음이의 그 제가 보는 성향은 믿음이는 막 밖으로 표현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일단 어떤 결과가 있을 때 그것을 자기가 미리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났을 때 믿음이는 다음 자기 생일 때 그 친구를 안 부를 것 같아요. 나는! 나는! 선물을 사들고 찾아가 축하해준다. 선물을 사들고 찾아가 축하해준다. 아니 왜요? 왜냐면요. 친구도 저를 초대하고 싶긴 한데 제가 붕어빵도 하고 다른 방송을 할까봐 그래도 선물을 사들고 찾아가서 축하해주면 친구도 좋고 저도. 이야 그러니까 믿음이도 자신 있는 거예요. 저 친구가 날 너무 부르고 싶은데 미안해서 못 부른다라고 생각하니까 아 본가 봐. 제가 저의 관점에서 온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도전할 가족을 소개합니다. 유경미 씨와 션다구 나오세요! 자 먼저 텔리파시아 게임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리파시 캐스터 현더가 좋아하는 동물 엄마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 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더가 이제 얘기해 지금 하나 둘 셋 공룡! 원숭이! 원숭이하고 공룡은 너무 멀다. 어머니 공룡은 멸종 됐습니다. 다른 거 합시다. 현더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 하나 둘 셋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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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운동? 목운동 좋아하네. 목운동 좋아하네. 목운동이 뭐야? 어떻게 해? 목운동 뭐야? 이거 뭐 한 번 드려봅시다. 맞을 때까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나 둘 셋 엄마 좋아 아빠 좋아? 하나 둘 셋!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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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틀리네. 이현 씨 문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놀이공원에서 할인을 받기 위해 일곱 살인 현노를 여섯 살로 속이 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직원이 너 몇 살이니? 하고 직접 물어본다면 과연 현더가 어떻게 할까요? 야 이건 정말 어머니와 정말 어울리는 문제야. 어떻게 하셨죠? 1번 일곱 살인데 엄마가 거짓말 한 거예요 라고 솔직히 말한다. 2번 여섯 살 맞아요 라고 엄마를 위해 거짓말을 해준다. 아하 3번 못 들은 척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럴 수 있죠. 4번 거짓말을 들킬까봐 무서워 그냥 집에 가자고 죽는다. 아 집에 가자다. 5번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개그로 슬쩍 넘어간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어머님들이 미리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내가 여덟 살인데도 가서 물어보면 무조건 여섯 살 여섯 살 연습을 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릴 때는 생활이었죠. 목욕탕 할 때 그렇지. 믿은 거는? 저는요 입원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요 이사하면서 엄마가 돈을 많이 썼는데요. 돈이 없으니까 아끼려고 그러는 거니까 저도 아끼려고 아끼려고 그리고 현두는요 1번이라고 할 거 같아요. 왜요? 왜냐면요 현두가 너무 솔직하게 아 진짜 솔직한 거야. 우리 선생님 어떤가요? 저는 여기 없고요. 저희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라고 할 거 같아요. 우리 아빠는 몇 살이라고 할 거예요? 당연히 여섯 살이라고 하지. 얘네가? 뭐 한 살 많다고 해서 뭐 놀이공원에 정비세가 많이 나가고 뭐해. 돈이나 아니면 정의의 사나이니까. 일곱 살이라고 솔직히 말한다고 할 거 같아요. 아유 왜냐면요 나쁜 버릇은 아예 뿌리채 뽑아버려는 거예요. 거짓말은 뿌리채 뽑아버려야 된 거잖아요. 은영은 뭐 할 거예요? 엄마를 위해 거짓말을 할 거 같아요. 왜냐면요 할머니가 저희 여탕에 데려가려고 주인 아줌마랑 싸웠거든요. 너를? 그런데요 제가 저희 여섯 살 맞다요 해서 그냥 들어갔어요. 저도 잘해요. 음식점 갈 때 뷔페 같은 데 가면 6세 이한가? 이게 공짜예요. 일곱 살부터 돈 내고 공짜요? 그래서 가가지고 안녕한테도 막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얼굴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이제는 알죠.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어릴 때 네. 우리 리원 양은? 저는 여섯 살이라고 엄마를 위해 거짓말 거예요. 아 다 엄마를 위해서 다 그렇구나.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디즈랜드 갔었는데 디즈랜드 갔었는데 엄마가 고개 쑥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키가 140이 넘으면 돈을 많이 버거든요. 그런데 제가 140에